음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탐구 영역 역사군 영역을 담당하게 된 박영규 강사입니다 자 5월입니다 많이 더워지죠 이 5월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스크림, 에어컨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6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한 2주 남았나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것 9월 평가원과 그리고 수능까지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템포를 잃지 않고 공부하는 것 나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들 긴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평가원은 중간 점검입니다 그 중간 점검 과정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 그걸 놓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 그 과정을 함께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를 들으면서 사회탐구 역사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는 그 과정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16학년도 수능 대비 사회탐구 영역 역사군 이것만은 꼭 봐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국사 영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사는 먼저 올해까지만 서울대학교가 한국사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많이 한국사 선택한 학생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과목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섬세하고 아주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 과목이긴 한데요 그래도 중요한 주제는 항상 반복됩니다 오늘 그 내용 한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6월 평가원 이전에 반드시 학습해야 된 탑3 그 핵심을 모아서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6월 평가원 대비 한국사 이것만은 꼭 봐라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후기의 신분제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선후기 신분제 변동이 왜 중요한지 문제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을 당시의 사회 모습을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요 서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몇백 년 동안 벼슬길에 제안이 되어 있었는데 근래에는 승문원의 청요직에도 임용될 길이 열렸다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는 표정이네요 우리는 안 됐다 그런 표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중인만 차별받는군 여럿이 모여 원통함을 호소하러 가세 어우 이 사람은 좀 분노하고 있네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신분제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서울들은 결국엔 천요직 진출이 되었는데 기술직 중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1번과 3번과 4번과 5번은 다 조선후기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2번의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다 이 내용은 조선후기가 아니라 가보개혁 때 나온 겁니다 가보개혁은요 여러분들 조선후기라고 하지 않고 개항 이후 근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칠판을 좀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 조선후기의 사회 변동 특히 신분제 변동과 관련된 문제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확인해 보면 정확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거는 신분제 변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제가 흔들렸던 그 당시에 시대를 묻는 문제였어요 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시대를 정확하게 나눠서 그 시대에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여러분들이 고려시대하고 조선시대 때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시대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요 고려전기 고려전기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성종 때까지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고려중기 고려중기 때는 특히 아주 중요한데요 문벌기족이 권력을 잡고 있고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석연초운동이 일어났던 그 당시니까요 그 당시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가 이자겸의 난 제시하고 그 이후의 상황 그 이전의 상황을 물어보거든요 그 중기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정변기 자 무신정변기는 특히 집권층을 통해서 당시에 집권기구 권력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대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뭐 중방이나 교정도감 정방서방 이런 것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간석기 원간석기는 원에 침략을 당했던 그 시기 그래서 충자 들어가는 왕들이 이때 쭉 나오죠 충요당이라던가 충선왕 충모강 등등의 왕들 당시 원의 간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공민왕 집권기가 있습니다 공민왕 이후부터는 이제 고려 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상황을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조선 가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 때는 시대를 구분할 때 먼저 16세기 때까지를 조선 전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6세기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었죠? 임진왜란 일어났었잖아요 임진왜란 전과 그 후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후 16세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는요 특별히 나누지 않아요 17, 18, 19세기는 특별히 나누지 않고 조선 후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기는 15세기하고 16세기를 좀 나눠줍니다 15세기는 관악파들이 집권했던 시기고 16세기 때는 사악파들이 집권하고 있는 당시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에 지금 이게 어느 시기를 다루고 있는지를 떠올리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고요 지금 현재 노비제가 폐지됐던 시기는 개항 이후이기 때문에 조선 후기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근대 다시 말해 일제 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노비제 폐지 뿐만 아니라 가보계획의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잖아요 홍범 14조라던가 교육국 조서라던가 뭐 어떤 광무개혁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왔을 때는 조선 후기로 가지 말고 근대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서울과 중인과 관련된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기파악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잠깐 참고로 서울과 중인은 살짝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이 사람들은 첩의 자식이죠 근데 서울은요 조선 후기 가면 점점 신분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자 공명천 납속책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신문상승 요구사항이 많아졌고 소청운동을 많이 전개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서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이 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정조 때에는 규장과 검사관에 먼저 등용이 되고요 박재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이 등용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는 완전히 철종 때에는 청요직이라고 하는 삼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관원사무 홍문관 재상될 수 있는 여기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역관이라던가 의관 같은 기술직 중인은 조선 후기 때에 소청운동을 많이 전개했지만 굉장히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우리도 차별받는 것, 극복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에 대한 설명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걸로 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수능 문제입니다 작년 수능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6월 평가원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수능 시험 문제와 그 전년도의 6월 평가원 문제들은 꼭 필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갔던 그 진도 혹시 배웠던 그 진도 거기에 범인에 있는 문제들은 꼭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운 범인에 있는 문제들은 꼭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2주 동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전근대사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전쟁 중국의 대병력과 도원수 휘하의 아군 병력이 가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이렇게 이렇게 진을 쳤다 합니다 잠시 후에 대포를 쏘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그래서 자 이렇게 들어갔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 중국과 자 아군의 병력이 함께 가세하여 평양성을 포위했다는 얘기니까 중국이 우리 도와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우리 도와줘서 싸웠던 전투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임진왜란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조명연합군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호성 중심의 이 중국 부대 명나라 부대가 우리를 도와줬던 그 역사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얘기니까요 당시에 선조는 의주로 피신을 갔던 그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은요 황용사 구춘목탑이 소실됐던 적은 몽고가 쳐들어왔던 고려식이고요 매수성 기볼포 전투는 이건 나당 전쟁이 되겠습니다 정봉수 이립 등의 이병장이 활동하였다 조금 섬세한 선지인데요 이 선지는 정미울한테 볼 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신관계를 맺는 조건으로 강화가 이루어졌다 자 이거는 병자우란 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또 칠판을 보면서 이 전쟁과 관련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우리나라에 외침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정말 자랑스러운 민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이 그 외침을 다 극복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막아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뛰어난 명장들도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이런 전쟁이 주요 출제 주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 한국사의 전쟁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외침과 관련된 얘기를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 수나라와 당나라 전투부터 한번 가볼까요 수나라와의 전투 자 특히 고구려가 막아냈죠 고구려의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꼭 기억하시고요 당나라와의 전투 고구려가 당나라하고 싸웠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꼭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나라의 전투 안시성 싸움에서 활약했던 양만춘 장군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자 결국에는 신라가 당과 손잡고 자 결국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시켰는데 그 이후에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나당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당전쟁은 아까 전에 선지로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매소성 기별포 전투 여기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 통일신라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쭉 가고요 자 이제 고려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고려는 아까 전에 시대 구별하면서 살짝 봤던 내용도 있는데요 먼저 고려 전기 때에는 특히 성종 때 거란이 쳐들어옵니다 거란과의 싸움에서는 1차 침입부터 3차 침입까지 꼭 좀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자 여기서 특히 1차 침입에서는 서희의 외교단판을 통해서 얻었던 땅 아주 중요하죠 이 땅 혹시 들어봤습니까? 강동 6주라고요 그쵸? 그래서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차 침입 때 귀주에서 강감찬이 큰 활약을 했고 그 이후에 압록강에서부터 돌연포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진과의 충돌이 있었는데요 여진은 특히 별무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윤관이 별무반을 중심으로 해서 여진을 격퇴했고 그리고 자 그 이후에 동북구성을 축조했고 하지만 동북구성이 반환된 이후에 여진이 금이 되면서 금의 사대관계를 이자겸이 수용하면서 금 사대가 쭉 이어지게 되었다 북신 정책은 중단되게 되었다 그 정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몽골에 대한 역사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몽골이 쳐들어왔던 시기와 몽골이 당시 쿠빌라이칸에 의해서 원으로 바뀌었을 때가 매우 중요한데요 특히 몽골의 침입에 있어서는 강화를 아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화, 강화도로 천도를 한 다음에 당시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전에 TBS 방송 보니까 예전에 팔만대장경에 흰 개미가 들어와서 굉장히 골치아팠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팔만대장경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유산이죠 세계기록유산이고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때 김윤후 장군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승병 출신 김윤후가 큰 활약을 했다 특히 김윤후가 몽골의 장소 살리타를 사살했던 내용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꼭 좀 기억하시고 또 김윤후가 활약했던 그 장소가 바로 용인 처인부곡인데요 그 지역 말고도 또 한 군데 좀 기억하시면요 충주 지역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충주 다인철소에서도 맹 활약을 펼쳤던 대몽항쟁을 펼쳤던 많은 민중들이 있었다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공민왕 때에 아 여기 좀 어려운데요 공민왕 때부터 홍건적이 쳐들어와요 그리고 외구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홍건적이 쳐들어왔을 때 공민왕이 일시적으로 수도를 개경에서 안동으로 피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외구의 친음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최영과 이성계 이런 분들 들어보셨죠 특히 최무선은 진포대첩에서 무려 일본의 배 500척 이상을 함락했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학생이 암기법을 좀 만들었더라고요 최영이 당시 외구를 격퇴시켰던 그 전투의 이름이 홍산이랍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활약했던 전투는 황산이랍니다 약간 홍산하고 황산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은 이렇게 기억하더라고요 최홍만이라고 괜찮지 않습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건데요 바로 외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외란은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임진왜란하고 정유재란은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유왜란 그 사이에 바로 휴전회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임진왜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한산도대첩이라던가 또는 행주대첩이라던가 뭐 이런 많은 전투들이 있어요 진주열전 이런 게 있는데요 정유재란 때에는 직산전투를 비롯해서 우리가 영화로 봤던 명량 있지요 명량예전과 노량예전 그건 다 정유재란이에요 명량영화 보면은 명량영화 말미에 한산도대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건 과거를 회상해서 나온 내용이겠죠 실제로 명량 다음에 한산도대첩이 나올 수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전투를 갖고 순서를 묻는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유호란과 병자호란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유호란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아셨죠? 정유호란 때에는 후금이 쳐들어온 거고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청이 쳐들어온 거예요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여기서 맹활약을 펼쳤던 인물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정유호란 때에는 정범수와 이립이라고 아까 살짝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이때에는 임경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활약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했다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했던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정유호란과 병자란은 다른 역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정리 한번 해보았는데요 이 전쟁을 쭉 관통하는 우리의 역사 정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시대와 연결시키고 집권층과 연결시키고 관련된 인물과 관련된 장소도 연결시키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필수 주제니까요 그런데 현대사에서도 한두 개 정도의 전쟁이 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일으킨 전쟁은 아니지만 청일전쟁이 하나 있고요 1894년에 청일전쟁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904년에 러일전쟁 하나 있습니다 이 전쟁 전후의 과정도 꼭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역사의 가장 큰 아픔이죠 1950년 6.25전쟁 한국전쟁도 자세히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요 주요 출제 주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살펴보려 하는데요 다음 주제는요 근대기의 주요 장소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근대기 주요 장소와 관련된 문제가 작년 수능에 나왔는데요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걸 골라 가는 건데요 자 이것은 상당히 작년에 난이도 높았던 문제였습니다 가장 고난이도 문제로 좀 보여지는데요 자 한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가 홍범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14조는 가보기역대에 반포됐는데 2차 가보기역대의 홍범14조가 당시 가 종묘에서 발표된 거 맞습니다 자 나는요 지금 청군의 공격에 일본군이 철수하였다라고 되어있는데 나는 창덕궁 아닙니까 자 청군이 공격해서 일본군이 철수했던 거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주요 무대가 바로 창덕궁이었습니다 옳은 설명이고요 다 안타까운 역사인데 바로 경복궁에서 명상우가 시해됐어요 경복궁 오크루라고 하는 건물이었는데 거기서 시해됐다는 역사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4번에 라 자 라는 지금 덕수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운궁이라고도 하죠 이곳에서 고종의 황제지기식이 거행됐다라고 하는데 많이들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황공했던 그 장소가 덕수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황제지기식이 거행된 곳은 바로 원구단이라는 건물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에 만민공동회가 열렸다라는데 종로에서 민중집회, 독립협회, 만민공동회가 열린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근대기 때의 모든 역사적 내용을 당시 장소와 다 연결시켜라 이런 것을 묻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뭘 요구한 거였냐면 전체적으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 주요 무대는 어디였느냐 이런 핵심적인 걸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제가 흥선대원군부터 그 이후의 근대기 때에 나타나는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흥선대원군때는 당시 경복궁을 중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흥선대원군때는 경복궁이 주 무대였습니다 자 경복궁이 당시 정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끊임없이 경복궁 내에서 왕비 민씨의 세력들이 민씨 정권이 도입되었는데 민씨 정권 세력들이 경복궁에서 많이 죽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왕비 민씨가 경복궁에서 궁궐을 옮깁니다 그 옮긴 곳이 바로 창덕궁이에요 자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민씨 정권 때에는 다 창덕궁이 정궁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모군란이라던가 자 여기에 갑신전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전개된 곳은 다 창덕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군 아까 얘기했죠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게 바로 갑신전변 때 청군이 파병하면서 일본군을 공격했다 그 얘기니까 외우지 않고 창덕궁 때에 이모 갑신전변 다 있었구나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모군란이 어디서 일어났냐 이거 다 어떻게 합리합니까? 창덕궁 시대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창덕궁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꾸 큰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왕비는 다시 또 경복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복궁에 1887년에 전등을 설치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경복궁으로 옮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다뤘던 바로 을미사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일본이 궁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동한놈민동 전개 과정 중에 근데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했다라는 건데 궁성이라고 해서 궁성이 뭔지 외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갑신전변이라던가 경복궁이기 때문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을미사변을 단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되셨죠? 그런데 을미사변 이후에 그렇다면 질문 대답해 볼까요? 을미개혁은 경복궁일까요? 아닐까요?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다 점령한 데니까 을미개혁도 경복궁이 맞겠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었던 왕비가 죽었던 곳이 경복궁이니까 고종은 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관파천을 단행해서 러시아공사관에 잠깐 있다가 덕수궁으로 옮긴 건데 이 덕수궁이 그래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고종이 퇴위되고 순종이 즉위했을 때는 덕수궁에서 다시 또 창덕궁으로 옮겨집니다 한 가지만 팁으로 말씀드리면 고종이 서거했을 때 우리 3.1운동이 일어났다는 건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3.1운동이 일어난 장소가 그렇다면 고종이 살던 덕수궁일까요? 순종이 살던 창덕궁일까요? 예, 덕수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덕수궁 정문이었던 대한문에서도 3.1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이 서거에서 일어났던 60만세운동은 덕수궁에서 일어난 걸까요? 창덕궁에서 일어난 걸까요? 예, 창덕궁이 되는 거죠 창덕궁 정문이었던 도나문에서 60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선대원군부터 이렇게 궁궐을 한번 쫙 정리해봤는데 이 정리한 걸 토대로 이 역사를 넣어버리면 훨씬 더 공부하기가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근데 추가적으로 이 얘기 잠깐 드려볼까요? 음, 당시 근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섬들도 있습니다 그 섬,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강화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문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절용도가 하나 있고 제주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 섬과 관련된 근대사의 주요 사건들 반드시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요 출제 예상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오면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섬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자, 6월 평가원 앞서서 자, 이제 한국사 한번 세 가지 주제로 정리해봤는데 단순한 세 가지 주제만 잡은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려고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6월 평가원 대비 한국사 어떻게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마무리해야 될 것인가 6월 평가원 이전에 그 얘기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자, 먼저 올해는 한국사가 예, 서울대의 필수 마지막 해입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데 많이 힘드실 거라 보여지는데요 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사실 평가원 연계교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EBS 수능특강 교제죠 수능특강과 수능완성 교제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근현대사의 비중이 70%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전근대사는 한 30%로 좀 보여지는데 근현대사는 좀 자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답안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말고도 교과서도 꼭 참고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전근대사는 어느 정도의 범위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예상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전근대사는 EBS 수능특강의 그 범위 여기를 특별히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 충분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BS 본문이 아주 정성껏 잘 정돈한 그런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아주 검토를 많이 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그 본문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특히 EBS의 문제는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들 있죠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면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그 틀린 문제의 개념을 잡고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서 다른 내용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근대사는 좀 지역적인 내용이 좀 얼메이지 마시고요 좀 기본적인 흐름과 대표적인 사건 그리고 인물, 제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특히 EBS 수능특강의 자료들은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등급을 좌우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학생도 있겠고요 또 예전에 공부했던 학생도 있을 텐데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촘촘하게 그래서 좀 사건의 전후관계 그 과정들을 꼼꼼하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되짚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앞서 한국사를 정리해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동아시아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6월 평가원 대비 동아시아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들 탑3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주제는 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2015학년도 수능 6번 문제였는데요 가나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옳은 것 골라가는 건데요 자, 가와 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서를 꼭 잡아줘야 될 것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통일신라 시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는 아직은 7세기가 아니라 통일신라가 7세기기 때문에 7세기 중반이기 때문에 7세기 중반 이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의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당시에 이 고구려와 당시 붙어있었던 나라가 바로 뭐였냐면 돌걸입니다 돌걸 당시 통일신라 발해에서 발해에서는 돌걸, 그 다음에 이제 위그로도 나오긴 하는데요 고구려 때에는 반드시 돌걸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돌걸이 되겠고요 나는 당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면은요 가,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건 가가 아니라 바로 나, 당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말리정성 이남의 연우 16주를 차지했다 이 나라는 바로 고려시대 때의 거란이 되겠고요 3번에 나, 건국초에 가와 군신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당나라는 건국초에 지금 현재 돌걸한테 군신관계를 맺었다? 뭐 맞습니다 여러가지 세폐, 금, 은 이런 것들을 당시 거란한테 바쳤던 것은 뭐 거란도 그렇지만 돌골도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의 이런 중원 국가들이 당시 돌걸한테 이렇게 군신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세폐를 바쳤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고요 자, 4번은요 나, 이때의 일본 열도의 야마타이국과 교류했다라고 돼 있는데 야마타이국은 일본 초창기 한 AD 한 3세기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6세기쯤으로 보여지는 이 지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현재는 몽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국제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중심으로 특히 중국사도 함께 보면서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때의 중국의 역사 그리고 이 시대 때의 중국의 역사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은 당시 어떠한 상황인가를 알아둬야 된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북방민족도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북방민족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판서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구려의 북방에 있었던 국가가 바로 돌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돌궐이 한 6세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돌궐이 한 8세기 때까지 갑니다 북방민족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돌궐은 한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할게요 특히 돌궐은 유목민족 중에 최초로 문자를 사용한 나라니까 꼭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8세기 때 돌궐이 멸망한 이유는 한 7세기 때부터 성장했던 위그루 때문입니다 위그루는 현재 중국 신장 자치구 그쪽에 있는 건데요 자, 이 위그루가 결국에는 돌궐을 멸망시키고 한 9세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위그루랑 같은 시대에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시대 때 고구려가 돌궐과 함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한 7세기 때쯤에 자, 또 어떤 나라를 볼 수 있냐면 토번이라는 나라도 볼 수 있어요 토번, 사실 토번이 조금 먼저 나오고 위그루가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위그루는 한 7세기 중반쯤으로 볼 수 있겠고요 토번이 7세기 초반쯤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번의 역사가 한 9세기쯤까지 가니까요 현재 지금 현재 문제에서 요구했던 것은 바로 이 무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토번도 있고 돌궐도 있던 그 역사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나당전쟁이 펼쳤을 때 매소성 기벌포전도 있었을 때 그때의 토번이 성장하게 되면서 당나라가 특히 신라에만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토번이 성장했을 때는 또 우리가 전쟁했던 그 시기로 접목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북방 민족들 성장했을 때 당나라는 세폐를 바치면서 군신관계를 통하여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냈다는 것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참고로 거란이 있고 여진이 있고 또 서아란 나라도 있거든요 이 나라들이 성장할 때에도 당시 중국의 송은 이렇게 세폐를 바치면서 군신관계를 또 허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군신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세폐 바쳤던 것은 어문한 사실이고요 특히 꼭 기억해둘 건 거란과의 충돌대의 전원의 맥량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관계를 회복했고요 연후 16주 지역을 거란한테 줬던 적이 있었고요 또 여진과의 관계에서는 정강의 변이라고 해서 화북 지방을 완전히 다 여진한테 넘기고 결국에는 북송이 남송으로 내려갔던 그래서 카이펑이라고 하는 수도가 수도가 옮겨진 적도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골도 좀 기억해보시면 좋은데요 몽골은 결국에는 금을 정복했고 쿠벨라이가 원을 세웠을 때에는 금이 아니라 결국에는 남송까지도 멸망시켰던 것 그래서 몽골 시대하고 원 시대를 좀 구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몽골에 굉장히 많은 군주들이 있는데요 그 군주의 업적들이 나오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암기법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훌라구라고 하는 그런 군주가 있습니다 몽골에 그래서 훌라구의 업적을 제가 암기법을 얘기하니까 학생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약간 이미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훌라구 훌라구 아바스 멸망해 이랑국 건설해 훌라구 훌라구 예, 아주 민망하죠 그렇죠? 예, 갑자기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리는데요 자, 그런데 훌라구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고 이랑국을 건설했다는 게 출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린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10세기 이후에 동아시아 경제와 관련된 문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경제 다뤄볼까 합니다 다음 절에 나타난 왕조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현재 수도가 지금 카이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은 또 출세한 모습을 보고자 하면 전시 합격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시가 있다 전시라는 것은 왕 앞에서 직접 과거를 본다 그 얘기고요 카이퐁이 쏘였던 적은 북송, 바로 송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송식이 때의 경제 상황인데요 당시에 이때 송은 화폐가 많이 발행되었고 그 화폐들이 중국의 동전들이 일본이나 또 고려에도 이렇게 유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잠깐 보면요 집회인 교초가 발행되었다 이거는 원 간섭기 원식이라 볼 수 있겠고요 원이 교초가 너무나 남발된 게 또 원의 멸망의 원인 되기도 하거든요 3번에 양쯔강 중류 지방이 농업 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양쯔강 중류가 농업의 중심지가 됐던 시기는 이거는 명식이거든요 양쯔강의 역사는 하류, 중류, 상류 중 구별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에 한국이 고추, 고구마 등에 새로운 작물이 도입됐다라는 건데요 이것은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상품 작물 특히 외래 작물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란 이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있는 김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김치는 원래는 물김치였어요 고추가 들어오기 전에는 물로 만든 김치였는데 고추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지금 먹고 있는 빨간색 김치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외란 이유니까 시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고요 5번에 한국은 면화재배가 늘어나서 의류생활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목화가 재배됐다 목화를 통해서 면화, 면포, 무명 다 같은 말인데요 그것이 재배됐을 때는 조선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식이하고는 거리가 멀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요 필기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말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특히 경제사는 주요 출제 중에 반드시 나올 만한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경제사는요 시대별로 경제를 나눠줘야 돼요 잠깐 말씀드리면 송나라 시대 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베트남 쪽에서 올라왔던 찬파별라고 하는 조생종교가 유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모작이라던가 이기작 이게 더 활성화되는 걸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용골차 같은 이런 수리시설도 만들어서 활용했고 그 다음 게 도자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도자기가 많이 유통이 되는데 그 도자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했던 곳을 바로 징도전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석탄도 많이 생산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전에 방금 봤듯이 자 송나라의 동전이 있는데요 그 동전 이름 좀 암기하면 참 좋겠는데요 회자와 교자거든요 그래서 암기법 좀 알려드릴게요 송나라는 회자와 교자가 화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배우 아시죠? 송해교 그래서 송해, 회자, 교자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절대 잊히지 않겠죠 자 이것이 일본과 고려에도 유출됐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고요 상식적으로 4대 발명품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한 시대 때 만들었던 종인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이 종인은 당나라 때 유럽에 전파되긴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의 발명품 화약, 나침반, 인쇄술 이거는 송나라 때 개발됐고요 원나라 때 이것은 이슬람을 통해서 유럽에 전파된 거니까 이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명나라 때의 당시 감암무역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감암무역을 통해서 당시 공무역이 허용됐던 건데 명과 무로마치 막부시대 사이에서의 감암무역 꼭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감암무역이 있었을 때는 당시 해금 정책이 나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중계했던 류큐도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류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 청나라 때까지 좀 연결한다면 청나라 때에는 공행무역이라고 꼭 기억하셔야겠죠 광저우에 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만 활동할 수 있는 공행무역 그리고 특히 청계령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청계령이라는 건 경계를 딱 설정한 제한무역이었는데 이것이 해제된 다음부터는 나가사키의 나가사키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짬뽕으로도 유명한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 원래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많이 거주했던 일본 지역인데요 그곳에 바로 청나라 상인들도 많이 거주하게 된 게 청계령이 해제된 다음이다 그리고 이 무렵에 청나라 상인한테 심폐를 발급하게 했고 그 다음에 무역 허가증, 슈인장 같은 것도 발급했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경제사는요 따로 보면 안 돼요 경제사는 이 시대를 쭉 연결해서 경제사를 중심으로 나라별로 특징을 비교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책이 시대별로 이렇게 나눠놨고 주제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경제사를 기준으로 해서 시대별로 쫙 구별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표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제 동아시아 불교문화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동아시아 불교문화인데 먼저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출친 이 시대의 동아시아 불교문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위 금당과 불상은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헤이 조코로 천도한 이후에 만들어졌다 금당은 세계 최대의 단일 목조 건축물이고 불상은 노사나불이다 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불상인데요 바로 도다이사라고 하는 불상입니다 자 이 도다이사 당시 나라시대 때에 나타난 모습인데요 쭉 보면 나라시대 때가 한 8세기 그쯤으로 봅니다 8세기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신라가 되겠고 중국은 당나라 때가 되니까요 당나라의 감진이라는 자가 일본의 계열을 전파했던 그 내용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달마가 중국의 섬종을 전파했다 달마제사라 많이 들어봤죠 이 달마제사는 5516국 시대 때입니다 남북조 시대 바로 이전에 5516국 그 시대 때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관련이 없고요 동진의 승려가 백제의 불교를 전파했다 이때도 5516국 시대 때인데 이때에 바로 백제에게 전파했던 시기가 한 4세기 그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윈강석굴 사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북조에서 볼 수 있는 한 5세기쯤으로 볼 수 있겠고요 강승해가 불교 경전을 한문으로 번역했다 자 이것은 베트남에 대한 역사인데요 한 3세기 그쯤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리가 멉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잠깐만 저 좀 보도록 합시다 이 불교문화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요 불교가 불교의 특징을 물어보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지만 이 불교를 시대별로 묶어야 돼요 다시 말해 당나라의 불교를 얘기하면서 그때 일본의 상황을 같이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당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헤이조큐 시대 나라 시대를 통해서 당나라의 당시의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는 끊임없이 따로따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의 관계성을 좀 파악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중국이 556국 그 다음에 남북조 시대 이렇게 다음에 그 다음에 수당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자 특히 556국 때에는 자 556국 이후에 자 북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조가 이렇게 나올 때에 북조에서는 대형 석굴 사원들이 좀 많이 나와요 윈강석굴 아까 다뤄봤었죠 두낭석굴 뭐 이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남조는 특히 청담사상이 많이 유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때가 한 5세기쯤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한 4세기 요 무렵에 이 56국 국가를 통해서 당시 불교가 수용되고 있다 이거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세기로 가면요 6세기 때는 이제 남북조가 수로 통일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 가게 되는데요 특히 당에서는 현장법사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현장법사가 썼던 바로 대당서역기가 바로 예 대한탑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나라의 문화 특히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던 자 특히 6세기 이전의 상황 그때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라 얘기합니다 그때 일본은요 그 야마토 정권의 바로 쇼트쿠 태자가 당시 우리나라의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해자라고 하는 스승도 있었고요 특히 쇼트쿠 태자가 만들었던 당시 호류사 같은 경우에는 담즉이라는 사람이 금당벽화를 그린 적도 있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과 고구려의 관계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마토 정권 다음에 다이카 계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이오 윤령이 나온 다음에 나라 시대가 나오는 거예요 8세기 때 이 나라 시대 때는 이제 당나라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시대 때 바로 헤이조큐를 수도로 해서 아까 언급했던 바로 도다이사 같은 대형 사원들이 나오게 되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고쿠분사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라 시대 다음에 이제 헤이안 시대가 나오게 되거든요 헤이안 시대, 헤이안 시대 때부터는 국풍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당나라나 이런 삼국시대의 문화 특히 이때는 통신라 발해가 될 텐데 통신라 문화 이런 것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9세기 때쯤으로 가면 바뀌는데요 이것도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오늘 암기법 좀 남발하나요 자 헤이조큐와 헤이안큐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자 헤이안 시대는 실제로 헤이안큐 지역 중심으로 활동했거든요 암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헤이조큐는 당나라뿐만 아니라 통신라 문화 많이 받아들인 시기거든요 그래서 헤이 당나라 통신라 조큐 예 그러니까 감진이라는 사람이 계율로 전파했을 때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이안 시대 때는 국풍문화 일본의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헤이 에이 안 키워 안 키워 뭐 이렇게 하면 연결해서 문제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요 동아시아와 관련된 문제 세 가지 정도 달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자 동아시아사는 결국엔 관계사입니다 그래서 당시 같은 시기를 잡아내고 예를 들어서 한 4세기에서 한 6세기 그때의 당시 한반도와 중국과 일본 베트남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세기 이후의 상황도 그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런 방식으로 시대를 잡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 필요하다 보면 되겠고요 자 근데 사실 이 동아시아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주요 주제는 바로 중국입니다 그 중국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에 대한 관계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가 북방민족도 살펴봤잖아요 북방민족도 꼭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방민족이 아닌 나라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호리즘이라던가 막 이렇게 서화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뭐 16세기쯤 가면은 포르투갈이라던가 에스파이라던가 이런 나라들 좀 나오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도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은 6월 평가원 진도와 관련된 그 내용만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 내용 중심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아시아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제 그 다음에 시대 반드시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 필요하다 보겠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잡고 주제를 통해서 같이 보는 역사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밖에 EBS 수능특강 맨 뒤에 보면은 연표가 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어느 시대인지를 반드시 살펴보면서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이제 세계사인데요 세계사 반드시 학습해야 될 내용들을 한 세 가지로 잡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로마에 대한 얘기입니다 로마의 정치발전과 문화의 사연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문제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작년도 수능 세계사 17번, 18번 문제인데요 가와 나를 묻고 있습니다 가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았다 이 칭호는 존엄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옥타비아노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자 나는 제국에 당면한 문제들이 있는데 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또 하나의 로마를 건설했는데 그 도시로 수도를 옮겼답니다 자 바로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그 곳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면요 17번 문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가는요 스스로 프린캐스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악티움 회전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악티움 회전을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자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밀라노 측령 콘스탄티노플 반포를 했고요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그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5번에 가와나 제국을 사분할 체제로 통치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사분할 통치는 디오클레티아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분할 통치 시작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다 온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수도 옮기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제국을 사분할 통치 체제 이건 갓대는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 이전의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18번 좀 보시면요 미출친 그 도시의 문화유산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는 미출친 그 도시가 바로 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것이 자 결국에는 비잔티움 이후에 결국엔 오스만 제국이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스탄불로 바꿔요 그래서 이스탄불로 바꿨기 때문에 이곳에 원래 성소피아 성당이 있었는데 그곳이 모스크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거는 꼭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니은의 모자이크의 벽화로 장식한 게 바로 성소피아 성당 볼 수도 있겠고요 디귿에 모스크가 있지요 모스크는 이제 이스탄불 바로 오스만 제국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정답은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기억에 연꽃무늬 대리석 격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무굴 제국의 타지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일의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 많이 들어보셨죠? 고딩 양식 이거는 뭐 퀄린 성당이라던가 이런 것 중세시대 때 볼 수 있는 고딩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 잠깐 보면요 여러분들 로마의 변화 과정과 또 그리스의 정치적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자 서유럽 특히 서로마의 프랑크 왕국의 변화 과정 그리고 동로마 비잔티움의 변화 과정 그 정치적인 변화 과정은 꼭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먼저 로마는 초기에 공화정이 발전하다가 포윈이 전쟁 이후부터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라티품디움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쿠스가 개혁을 하지만 실패하게 되었고 이 무렵에 스파르타쿠스가 난을 일으키기도 했던 거죠 자 그 이후에 결국에는 삼두정치가 나타나게 되고 그 삼두정치를 해결한 사람이 지금 봤던 옥타비아누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악티움의 전 승리한 다음에 결국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 받으면서 오엔제 시대 즉 팍스로마라고 불리는 그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군인왕제 시대 콜로나투스가 나오게 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분할 통치 디오클라티아누스 나오고 콘스탄티노우 폴리스 나오고 테오도시우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좀 공부하세요 공화정이 발전된 시기와 쇠퇴한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이제 다시 재정 시기가 시작되죠 그 재정이 발전한 시기 쇠퇴한 시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공화정이 쇠퇴했을 때 바로 라티품디움이라는 거고 재정이 쇠퇴했을 때 바로 콜로나투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당시 예 로마에 다시 중흥을 꿈꿨던 디오클라티누스하고 그 이후에 왕들을 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요 하나씩 꼼꼼히 따지기보다 공화정 발전기냐 후퇴기냐 재정 발전기냐 후퇴기냐 다시 중흥기냐 이렇게 좀 떠올리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아잔타 석굴사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타 양식으로서 힌두 양식을 볼 수 있고 자 당시 여기에는 석굴사원에서는 좀 주름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없고 곡선미를 그대로 볼 수 있는 특징까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캄보디아 가면은 앙코르하트 보이시죠? 그 앙코르하트 세계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왜냐하면 이 앙코르하트가 원래는 힌두 문화예요 그래서 힌두 문화인데 나중에 불교 사원으로 바뀌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드로 사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승불교의 성격을 띈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뤄봤는데 주요 문화유산의 특징들 꼭 좀 기억해주면 좋겠다 이 생각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중국의 경제사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나 왕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는데요 우리가 중국에 들어와 천하를 지배하고 나아가 외번인 몽골, 칭하이, 티벳 등을 공략하고 영토를 넓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위를 알아야 중화인이고 윤리를 모르면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태어난 곳 가지고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는 태어난 곳 갖고 구별했던 당시 그 전에 중화사상을 비판하고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청이 새로운 중화사상에 대한 인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청나라 때의 공서회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번에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서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조합이다 뭐 이거는 중세 특히 유럽의 길드도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성격이라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감암무역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특히 명나라의 감암무역은 무로막치 마포시대에 감암무역이 있었다는 건 꼭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비전이라고 하는 약속어 이건 당나라 때라 볼 수 있겠고 화북지방에 2년 3작이 시작됐다 이건 아까 전에 송이라고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자 5번에 농민에게 절의로 용자를 하는 청묘법이 있다는 건데 이건 균수법과 더불어서 왕한석의 신법개혁이다 이건 송나라 때의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잠깐 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각 나라별로 경제적 상황을 비교하는 건데 이건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세계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것, 원나라 것, 명나라 것, 청나라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우리 송은 아까 전에 좀 동아시아 왔을 때 언급했던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자 원은 교초라는 거 아까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명청을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있고 청나라가 있는데요 자 명나라와 청나라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차이점을 좀 비교해가면서 명청 좀 확인해 보면 먼저 공통점부터 보면요 자 양쯔강 하류에 이미 농업이 발전했던 건 송나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명청 때 양쯔강 하류에는 상업이 발달해요 상업과 수공업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외래 작물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외래 작물 특히 신양로 개척 이후에 나왔던 작물들 아까 언급했던 담배, 옥수수, 땅콩, 고구마 뭐 이런 거 등등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런데 명나라 때에는요 양쯔강 중류 지역에 본격적으로 쌀이 생산이 되고 자 청나라 때는 쌀이 더욱더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양쯔강 하류에 중류 그 다음에 상류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상류에 쌀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류와 상류까지 좀 구별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특히 물어 막지 맞부하고 감안 무역이 있다는 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데 청나라는 광저우에 공행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무역할 수 있는 공행 무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차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나라 만렙 때 자 1조 편법이라고 하는 은으로 화폐를 세금을 내게끔 했던 건데 자 1조 편법은 지세와 인세 다 거뒀던 건데 청나라 때는 지정은제로 바뀌면서 자 이제는 다 지세만 세금을 걷게끔 해서 인구는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과 청의 이런 경제적 상황들을 비교하면 좋겠고요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좀 보면서 확인해 보면요 메로베우스 왕조의 궁제였던 할아버지가 있는데요 자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이슬람 군대를 투르프에티 전투에서 격투했답니다 아버지는 실권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실권을 잃어버린 메로베스 왕조의 왕을 몰아낸 다음에 새로운 왕조를 열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의 뒤를 이운 그래서 왕이 오른 나 그 자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정답은 4번 되겠는데요 누구냐면 이 사람은 카룰루스 대제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정학교를 만들었던 사람이 되는 건데요 자 먼저 정답은 4번 되는데 1번은 반달왕국을 정복했던 건 비잔티움이 되겠고요 군관군 둔전병제 이것도 비잔티움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헤이 펠트 전투 마자르족격퇴 이건 신성로마 제국의 오토일세인데요 좀 어려운 선제였어요 5번에 잉글랜드를 정복하고 듬주데이북을 제작했다 이건 노르만 침략 이후에 나왔던 영국의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잠깐 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크 왕국의 특징인데요 프랑크 왕국이 당시 소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분열된 상태에서 끊임없이 당시 교황으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대관식을 본격적으로 받게 된 게 바로 소로마 왕자의 대관식을 받게 된 게 카룰루스 대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의 상황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클로비스 카톨릭으로 개종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 카룰루스 마르텔 이 사람이 이제 트로피아제트에서 당시 우마이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피피니 교황연구를 주면서 결계는 왕으로 인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카룰루스 대제가 라틴문화, 공정학교, 수도원, 고전연구 이런 거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줄여서 클카필카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카룰루스 마르텔이 트로피아 전투를 통해서 당시 이슬람의 우마이아와 싸웠던 전투 이거 암기법 좀 있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두루뚜루뚜루 другой Monsters 우마이아 그래서 카룰루스 마르텔 트로피아 전투 바로 우마이아와 싸움에서 승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왕조의 변화 과정 꼭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사도 마무리 문제까지 해봤는데요 그래서 6월 평가원 대비 세계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요 결국에는 핵심적인 주제를 꼭 잡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건 매번 나온다 생각하시면서 시대별 특징을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EBS 수능 특강에 나오는 사료와 사진, 지도 이런 것들은 꼭 살펴보는 시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역사군에 대한 정리 짧은 시간이지만 주요 주제를 좀 다뤄봤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은요. 뭐냐면 욕심내지 마세요. 사실 6월 평가원이 수능시험 아니지 않습니까? 9월과 수능까지 생각하면서 배운 범위를 더욱더 정확하게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도 배웠던 범위는 반드시 풀어내서 6월 평가원 시험에서 배운 내용들이 틀리지 않고 그것이 점점점점 맞추는 것이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역사에 대한 흥미로 실제 수능에서도 고득점이 나오는 그러한 멋진 장면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Have a great day. seti safe. free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